미국도 지금 코로나가 심각하기 때문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탄의 빌보드 1위와 전국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생일을 축하하십시오. 한국의 생일을 축하하십시오. 한국의 생일을 축하하십시오. 여러분은 정국과 BTS의 생일을 축하하십시오? 생일을 축하하십시오. 생일을 축하하십시오. 왜 BTS가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제 생일을 축하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메시지. 좋은 메시지. 어머니가? 어머니가? 네.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조용하십시오.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보는것oder?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나요?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십시오? 어머니에 취미가가 어떻게 알았나요? 그것은 여성의 생일을 축하하십시오. 어린은 있는 그런 아랫의 상태를 저는 왜 알았죠? 저는 그런 앨범에서 공공이 들은 기ła을 샀습니다. 뭐에요. 어머니가 성공하는ESS? 어떤 영국을 예약하게 생각하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아이들에게는 인도가가 되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네. 축하해. 스크롤 반죽. 아담.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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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